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비결의 요리돌 광희와 정갈한 손맛의 소유자 이영순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리비결 오신다고 맛있는 요리 준비하셨던 요리 들었어요. 그럼요. 어떤 요리가 준비됐나요? 여름에는 별미 음식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소한 소고기 콩나물밥과 총각무 피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각무로 피클을 만든다고요? 그럼요.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만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